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1편 왕위는 모니노에게, 권력은 이인임에게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려 말기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공민왕의 사망을 둘러싼 사건의 내막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상 전하 바다 건너 외구들이 침공하여 우리 강토 사방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사옵니다 이번엔 또 어디에 바로 하였다는가 안주를 침범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사옵니다 안주라면 도성에서 지척인데 서울의 경비를 단단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 전하 경비를 엄중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사옵니다 외구가 쳐들어왔다는 안주는 지금의 황해도 재령에 해당합니다 개성에서 지척이죠 그건 그렇고 궁인 한씨의 부친인 한준 그리고 그의 조부가 되는 한평 증조부 한통에게 면양 부원대군의 자코를 내릴 것이다 더불어서 한씨의 외조부 한량에게는 면성 부원대군을 추증할 것이니 해당 관청에서는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한낱 궁인인 한씨라는 사람의 부모와 조상을 공민왕이 이렇게 예우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공민왕은 이미 신돈의 비첩이었던 반야와 관계에 낳은 자식 모니노를 강령대군으로 책봉해서 후계자로 삼았는데요 나중에 고려의 왕이 될 모니노의 모친이 반역자인 신돈의 비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궁인 한씨를 그의 어머니로 삼은 것이죠 어찌됐든 공민왕은 이렇듯 거침없이 정사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공민왕 제위 23년째에 해당하는 서기 1374년 9월 22일에 해당하는 고려사 세가편의 기사에는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갑신이래 갑자기 왕이 죽었다 왕위에 오른 지 23년째였으며 나이는 45세였다 왕의 성질은 본래 엄격하였고 신중하였으며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만년에 와서는 의심이 많고 조급하고 포악하며 질투가 강하였고 황음에 빠졌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죽었다는 이 공민왕의 사망은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내막을 헤쳐보기 이전에 한 가지 규명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홍윤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공민왕은 일찍이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 자재를 선발하여 자재위를 두었는데 홍윤, 한안, 권진, 홍관, 노선 등이 모두 자재위 소속이었다 이들을 모두 음탕하고 추악한 짓으로 왕의 총애를 얻었다 이 자재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들 자자에 아우 제자를 쓰는 이 자재위는 물론 공민왕이 만든 조직입니다 적어도 고려사 기록으로만 이해하자면 이 자재위는 매우 불순하고 음탕한 조직이죠 고려사 조례에 언급된 자재위 관련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자재위를 설치하여 나이 어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를 뽑아서 여기에 소속시키고 대언 김홍경으로 하여금 책임을 맡게 하였다 홍윤, 한안, 권진, 홍관 등은 왕의 사랑을 얻어 항상 침실에서 음란하게 왕을 모셨다 네 그렇다면 공민왕이 순전히 미소년들을 모아서 변태적인 성행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자재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는 자재위에 소속된 것으로 사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출신 가문을 분석해보면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민왕 시혁사건에 대해서 뒷날 2개월 뒤에 반포된 교서에 보면 교서에 규정된 시혁사건의 발단 그것은 최만생, 홍윤, 권진, 홍관 등 다 자재위 소속인물들인데 이들하고 김홍경하고의 갈등 이것 때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관들의 비판에서도 보면 화를 일으킨 자는 최만생이지만 화를 일으키는 총매가 된 자는 김홍경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빈들하고 사통이나 이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민왕은 명문 귀족, 즉 문벌 자재들을 여기에 소속시켜서 국왕인 자신을 수귀하게 함으로써 왕권 강화의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자재위를 만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는 자재위의 성격을 또 이렇게 분석합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근위 조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는 그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자재위들이 모든 남자들이니까 그 남자들끼리 동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것을 엿보았다는 고려사의 기록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부분적으로는 고려사의 찬자가 고려 말기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삽입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근거는 또한 없습니다 자재위가 사서의 이처럼 부정적인 집단으로 그려진 데에는 고려사를 편찬했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서에는 자재위가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죠 공민왕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걱정하여 홍륜과 한안의 무리들로 하여금 여러 왕비들과 강제로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함이었다 정비, 해비, 신비 등 세 왕비는 결사적으로 항구하며 따르지 않았다 어느 날 공민왕은 여러 왕비 중에서 익비의 궁을 택해서 행차를 하는데요 홍륜과 김흥경과 한안을 대동한 채였습니다 전하, 오인질루 기별도 없이 이렇듯 불시에 왜 기별 없이 와서 온장 타는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황공하에 아래는 말씀이옵니다 다만 신뢰들을 대동하시고 내실에 들어오시어 당황하였사옵니다 놀랄 것 없다 이 자들은 자제 위에 소속된 충실한 과인의 신하들이니라 예 이 자들이 과인에게 왕자를 안겨줄 것이다 익비, 네 몸을 빌려서 말이다 하하하하하하 무슨 말씀이시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냐 여기 함께 온 내 신하들이 너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너는 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홍륜! 홍륜은 주저 말고 과인을 대신하여 익비를 즐겁게 해주도록 하라 전하, 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는 이 나라의 왕비이옵니다 전하의 여자이옵니다 그대가 왕비이고 나의 여자이기의 명을 내리는 것이다 왕자를 생산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전하,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음! 네가 정령 과인의 칼을 받겠느냐 아니면 과인이 사랑하는 이 자들을 네 품속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익비는 한운수 없이 자제위 소속의 남자들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중에서 홍륜이라는 자는 나중에 공민왕의 명을 사칭하고 익비의 처서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은 후사를 위해서 자제위의 청년들로 하여금 왕비들을 가늠하게 했다는데요 이 시기는 이미 모니노를 왕이 계승자로 책봉해서 제왕이 되기 위한 학습을 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상기하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사서에는 이밖에도 공민왕의 변태적인 행태를 더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이죠 왕은 항상 스스로 화장을 하여 부인의 형상을 하고서 궁궐 안에서 시종드는 여자종들 중에서 젊은 여종을 방 안으로 들인 다음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뒤 홍륜 등으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고는 왕 자신은 옆방에서 창호지의 구멍을 뚫고 구경하다가 마음이 동하면 홍륜의 무리를 왕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그 형상대로 하게 하였다 우리가 말로 옮기기가 주저되는 이런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곧 공민왕 시해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익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비롯됩니다 하루는 환관 최만생이 왕을 따라 변수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최만생이 왕에게 은밀하게 말하였다 주상 전하,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기쁜 소식이라 하였느냐 어서, 어서 알아대로 가라 소인이 어제 익비 전에 들렀었는데 익비 마마 깨어서 회임을 하였다고 하시옵사옵니다 뭐라? 익비가 왕자를 잉태하였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벌써 5개월이 되었다 하시옵사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정녕 기쁜 소식이라구나 암, 우리 왕실의 경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제 익비가 왕자를 잉태하여 후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데 익비가 누구와 관계하여 잉태하였다 하더냐 익비 마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뱃속에 둔 아이가 홍륜의 씨앗이라 하였사옵니다 오, 그래? 홍륜이라 하였겠다 과인이 내일 창릉에 배활할 예정인데 술에 취해 주정하는 채 하다가 홍륜의 무리를 죽여서 입막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만생 니놈 역시 이 계획을 다 알고 있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아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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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쯔 누나 자, 만일에 홍륜 등을 죽임으로써 입막음을 할 생각이었다면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서 제거하면 됐을 텐데요 더군다나 임신에 관한 비밀을 알려준 최만생을 향해서 공민왕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사전에 통과했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 최만생은 자구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최만생은 홍륜, 권진, 홍관, 한안, 로선 등과 모의를 하고서 왕이 몹시 취한 틈을 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외쳤다 모두 들어라!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여 주상조라께서 승하하셨다! 그러자 위사들은 겁에 질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제상과 백관들은 변고를 듣고도 두려워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른 새벽에 태우가 강년대군 우를 데리고 내전에 들어왔으나 왕의 죽음을 숨기고 발표하지 않았다 자, 이때 제상 이이님이 나타나는데요 외적이 침범하여 주상조라를 승하하게 하였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옷자락에 뿌려진 그 피는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이것은... 여봐라! 최만생 저자를 포박하라! 이이님은 최만생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여 모든 진상을 알아낸 다음 드디어 홍륜 등을 잡아가 두었다 공민왕 시해 사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홍륜, 최만생 등이 국왕을 시해하게 된 그 동기가 너무도 사사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면에 어떤 음모라든가 그것이 또는 음모 또는 여러 암살 계획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경우 역사라는 게 상당히 어이없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니 당시 공민왕이 특히 이 시기는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으로 겪은 슬픔을 이겨내고 국정을 주도하는 단계로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어이없게 사망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한 교수의 얘기처럼 본래 역사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한 어이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홍륜이나 최만생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민왕을 시해했다는 이 기록을 의심스럽게만 볼 필요는 없겠죠 공민왕 시역사건에 대해서 뒷날 2개월 뒤에 반포된 교서에 보면 교서에 규정된 시역사건의 발단 그것은 최만생, 홍륜, 권진, 홍관 등 자재의 소속 인물인데 이들하고 김흥경하고의 갈등 이것 때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감관들의 비판에서도 보면 화를 일으킨 자는 최만생이지만 화를 일으키는 총매가 된 자는 김흥경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빈들하고의 사통이나 이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공민왕의 비빈들과 자재위에 소속된 인물들의 사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단 자재위를 통한 공민왕의 왕권 강화 시도가 제동이 걸리면서 구강시역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 김광철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고려사 세가편에서 사신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왕은 즉위하기 전에는 총명하고 인후하였으며 백성의 기대가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었다 또 즉위한 후에는 정치에 노력하였으므로 국내외가 크게 기뻐하였고 태평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노국공주가 죽은 후부터는 과도히 슬퍼하여 의지를 상실하고 정치를 신돈에게 이림하였으며 공훈 있고 어진 신하들을 내쫓거나 죽이고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킴으로써 백성의 원망을 샀고 무례한 동자들을 가까이하여 음탕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였으며 술에 취하여서는 무시로 좌우의 신하들을 매질하였다 또 상속할 자식이 없음을 걱정하여 남의 자식을 가져다가 대군을 삼았으며 외인이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몰래 패신들에게 명령하여 후궁을 더럽히게 하고 거기에서 자식을 베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입을 붕하려 하였다 인륜과 도덕에 이렇게 배치되었으니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있었겠는가 공민왕 치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공민왕이 갑작스럽게 시해를 당하자 후임왕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놓고 조정에서는 한바탕 논란이 벌어집니다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 옥자입니다 흔히 우리 고려의 종사를 위하여 누구를 임금으로 옹립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십시다 왕실 종친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왕위를 잇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선왕께서 이미 강령 대군을 책봉하여 왕위 계승자로 삼은 터에 마땅해 왕위는 강령 대군 왕후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는 아니됩니다 태우께서도 황실의 종친으로 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령군 왕위만한 적임자가 따로 없습니다 왕위를 국왕으로 옹립합시다 무슨 소리야! 선왕께서 이미 강령 대군을 호사로 임명하지 않았소 헌데 그를 버리고 어디서 임금을 구한단 말이오! 이러한 논란 끝에 결국 우가 즉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왕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그 사람인데요 누차 소개했듯이 그는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시중드는 노비와 관계에서 낳은 자식으로서 아이 때의 이름은 모니노였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고려사에는 공민왕 사망 후에 후임 임금으로 누구를 옹립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요 김광철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기술 역시 왜곡되고 윤색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우를 중심으로 해서는 종신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 아마 조선공 문제와 연관되면서 소위 우왕, 창왕, 비왕설, 폐가입진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뒤에 윤색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미 우왕을 후계구도로 삼아있는 입장에서 우왕의 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공민왕이 이미 생전에 모니노를 왕위계승권자로 책봉을 해놨기 때문에 공민왕 사후에 아주 당연하게 그에게 왕위가 돌아가게 돼 있었을 텐데 조정에서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기술해 놓은 건 역시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우왕이 왕위를 물려받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공민왕의 아들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가 신돈의 자식이라는 주장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뒤에나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공민왕 사후에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상전하 손왕 시역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엄하게 벌여야 할 것이옵니다 자, 여기저기 니대로 벌을 내리시옵소서 알겠습니다 자, 모두 들으시오 대역죄인인 최만생과 홍륜은 능지처참하고 한안, 권진, 홍관, 노선을 비롯하여 이자들의 자식들도 참수하도록 하시오 또한 역신들의 가산을 정모라고 그들이 거느리던 처와 첩질은 관비로 삼도록 하시오 어린 우왕을 대신해서 정사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이이님이라는 사람인데요 공민왕 사후에 우왕을 국왕으로 옹립하는 데에 앞장선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님은 공민왕 제위 시기에 원나라에서 공민왕을 패하고 덕흥군을 고려의 왕으로 삼겠다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침공해 왔을 때 덕흥군을 새 왕으로 옹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 이 행적이 다소 모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이님 일대기에는 고려사 열전편의 간신전에 올라 있습니다 이이님이 권력을 잡게 된 배경을 이강한 김광철 두 교수로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공민왕이 퇴위하고 이 덕흥군이 즉위할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을 고려관료들 내에서 설파해가지고 상당히 이중적인 행적을 보이던 인물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확대되었던 것 같고요 원의 어떤 그러한 외부 위협에 편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입지를 토대로 공민왕이 갑자기 시해당한 후 일단 왕실 인사로서 공민왕의 후계를 삼아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 그때 공민왕이 일찍인 모니노를 후계로 지정한 바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 여러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권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임은 공민왕 초에 본격적으로 관료활동을 했습니다 전개지승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돈지권기에도 상당한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되면 공민왕 17년, 18년 이 시기가 되면 시중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 23년 당시에 다시 수시중이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수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급부상이라기보다는 당시 관료사회에 의해서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려의 제32대 임금인 우왕의 치세를 탐색하게 되겠는데요 우왕에 대한 기록은 다른 국왕들과는 달리 고려사 세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전 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왕 다음의 임금인 창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왕과 창왕은 고려 왕실의 성시인 왕씨가 아니다 라는 우왕 창왕 비왕설의 근거에서 이러한 편집이 이루어진 것이죠 동아대학교에서 국역 고려사학을 번역하면서는 그걸 다시 세가 속에 집어넣어서 편집을 했습니다만 고려사 자료에는 편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편연식으로 우왕 창왕 공형왕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편찬하는 과정에 우왕 창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논의의 결과가 세가에 넣지 말고 열전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견들이 채택되면서 결과가 고려사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왕 창왕이 왕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가짜를 없애고 진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나중에 이성계에 의해서 폐위되고 마는 우왕을 고려 왕실의 적통이 아닌 신돈의 자식으로 규정해야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임금 대접을 하지 않고 그 기록을 열전편으로 편입해버린 것이죠 어찌됐든 국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섰으니 이 사실을 명나라에 보고해야겠죠 밀직사 장자원, 전공판사 민백헌 등을 명나라에 보내 공민왕의 사망을 통지하는 동시에 공민왕의 시호를 요청했으며 우왕의 왕위계승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생각헌데 나의 아버지는 일찍이 조상 전례의 나라를 물려받아 다수리면서 이미 귀국에 예물을 받쳐 섬겨왔소 허니 마땅히 전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호를 요청하는 바이오 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연령이 매우 어렸으나 국왕의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에 이러한 실정을 호소하는 것이니 나로 하여금 선조의 유업을 지키게 해주기를 바라오 간단히 말하면 죽은 공민왕의 시호를 내려주고 우왕의 왕위계승을 인정해 책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왕의 표문을 가지고 밀직사 장자훈 등이 명나라를 향해 떠났겠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 미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의 얘기를 한 적 있죠 그 이름이 임밀과 채빈인데요 제주도의 말 이천피를 보내달라는 그 명나라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던 바로 그 사신들입니다 이들은 공민왕 생전에 고려에 와서 1년여 동안이나 고려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들 중 채빈의 횡포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대접이 마음에 안 든다 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하므로 김은경을 시켜서 돌아오게 하였으며 이때부터 각 관청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후하게 연회를 베풀게 하니 나라의 창구가 빌 지경이었다 채빈은 성품이 고약하여 사람을 구타하고 꾸짖기를 예사로 하니 시중 이하 여러 재상들이 능욕을 당하였다 드디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귀국하는 여정에서도 고려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인밀과 채빈은 이르는 곳마다 지체하여 머물렀으며 채빈은 주사가 심하여 그들을 수행하고 있던 기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드디어 개주참에 이르렀을 때 니놈의 행패를 더는 참을 수 없다 니놈과 니 아들놈의 목을 베고야말 것이다 인밀 니놈도 채빈의 꼴을 당하기 싫거든 순순히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야 기미가 채빈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인밀을 인질로 잡아 북원으로 달아났다 여기에 나오는 개주참은 지금의 중국 봉성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유희라는 사람은 원나라 태생의 고려 사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려 사람이 명나라 사신을 죽인 다음에 북원으로 도망을 친 셈이죠 이상은 고려사 세가편과 고려사 절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나 김유희가 채빈을 죽이는 과정이 열전 편의 이이님 전에는 다르게 올라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이이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국왕이 피살되면 재상된 사람이 먼저 그 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만일 선왕이 변고를 당해 승하하신 것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군사를 출병시켜 응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명나라가 아닌 원나라와 화친한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이때 명나라에서 온 사신 채빈 등이 귀국길에 오르게 됐는데 사전에 이이님이 가만히 안사기를 불러드립니다 소인을 부르셨사옵니까? 너에게 긴이 지시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 무슨 일이든 암영만 하십시오 좋다 이번에 명나라 사신 채빈과 인밀이 귀국하게 되는데 안사기 네가 그 자들을 수행해서 전송을 하도록 하라 그냥 전송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야 전송하는 척하다가 기미한테 지시를 해서 그 자의 목을 베게 하란 말이다 아니 대국의 황제가 보낸 사신을 죽여버리면 그 후한을 어찌하시고 그러십니까?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그 자를 죽여서 입을 막아야만 한다 알겠느냐? 허면 사신을 죽인 다음에 김의는 어떻게 어찌하라고 할까요? 원나라로 북원으로 도망치라고 하면 될 것이야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김의가 채빈을 죽인 다음 인밀을 인질로 데리고서 북원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사의 서술이 조금 막연합니다 일단 기사만 놓고 보자면 어떤 사람이 이인임에게 공민왕이 시해를 당한 이상 공민왕이 시해 당하기 직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자 했던 명조정에서 공민왕의 시해에 대한 책임을 여러 고위급 관료들한테 물을 것이니 공민왕이 시해된 상황 또는 그 진실이 명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사기나 김의 등을 동원해가지고 이인임이 명사신 채빈을 살해하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고려에서는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공민왕의 사망과 우왕의 즉위를 알리고 시호와 책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는데 공민왕의 죽음이 명나라 황제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신을 죽였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이 시해되면 재상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황제가 벌을 내릴 것이 두려워서 입을 막으려 했다는 점도 수궁이 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당시 고려조정에 실권을 쥐고 있던 이인임이 왜 명나라를 배척하고 원나라를 택하려 했느냐 이 점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채빈 사례사건은 그동안 명나라가 고려에 보여온 태도 원간석기로부터 벗어난 시점에서 오히려 원이 고려에 대해서 종속적인 요구를 했던 것 이상으로 가혹한 요구들, 여러가지 세공품 요구를 필요한 이러한 요구들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가 명나라에 대한 감정이 고려 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특히 채빈이 고려 국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가지 고려 조정은 물론이고 사방에 횡포를 부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원의 간섭을 벗어나는가 했는데 새로 등장한 명나라가 그 이상으로 고려를 종속시키라고 했고 제주도의 말 2천마리를 바치라고 일방적으로 명한대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나친 세공품을 요구해서 고려 조정에서 반명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신으로 온 채빈 등이 온갖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사신 사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나 막강한 세력의 명나라를 버리고 쇠망에 가는 북원을 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과 맞지 않는 듯한데요 이 대목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문제는 예신의 보존을 위해서 명과 교류할 것이냐 원과 교류할 것이냐 고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문제를 가벼이 처리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의님이 왜 명을 버리고 원을 택했는지에 대한 규명은 아직 조금 덜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기황후가 더 큰 군을 내세워서 공민원을 교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동조했던 이의님의 전력을 보게 되면 원래부터 명보다는 원 쪽에 좀 더 기대려하는 속성과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려 조정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이의님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원나라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강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우왕 원년 서기론은 1375년에 해당하는 내용 이에 4월에 원나라에 갔던 판사 박사경이 고려에 돌아옵니다 박사경은 오자마자 태후를 아련합니다 원 나라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북원에 나하추를 만나고 왔사옵니다 태후마마 그래 나하추가 따로 전하는 말이 있었던가 그러하옵니다 헌데 이상한 소리를 했사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소상이 아뢰도록 하라 나하추가 말하기를 우리 고려의 재상이 김의를 원나라에 보내서 선왕의 승하 소식을 알렸다는데 김의가 전하기를 돌아가신 선왕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김의가 그렇게 보고하였다 하던가 그렇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의는 희망을 받들어서 고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하옵니다 무어라 김의가 그따위 소리를 했다 하던가 예 마마 그래서 시망을 봉하여 고려의 임금으로 삼을 것이라 하였는데 만일에 돌아가신 선왕에게 아들이 있다면 시망을 고려 왕으로 보내지는 아니할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글쎄요 이의님은 공민왕 사후에 우왕의 직위를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시킨 장본인인데요 시망을 고려 왕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서의 내용이 다소 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사기가 기미를 사주하여 사신을 죽였다는 형적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일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화가 우리의 종료사직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상소문을 접한 태후는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이의님이 눈치를 보느라 상소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한참 만에 도당에 내려보냅니다 이때 이르러 태후가 도당에 내려보내 안사기를 옥에 가두게 하였다 안사기는 남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서 목이 베어졌다 머리가 저작거리에 매달렸다 그런데 이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미를 원나라에 보낸 것은 찬성사 강순용 지밀직 조희고 동지밀직 성대용 등이 한 짓이다 이 자들의 죄를 물어서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낼 것이다 열전 편 이의님 전에 의하면 안사기를 통해서 김의이에게 명나라 사신을 죽이도록 사주한 사람은 이의님 자신이었는데 그 죄를 안사기에게 들지워서 목을 베고 애당초 김의를 다른 사람이 보냈다 해 엉뚱한 사람들을 유배형에 처한 셈이죠 그리고 얼마 뒤 이의님은 대신들 앞에 한 건의 문서를 들고 나타납니다 자자자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부권의 중소성에 보낼 서찰을 작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허니 모두들 이 문서에 연명을 해주세요 그 문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왕께서 유명을 달리 하셨으므로 원자인 우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며 판밀직 김서를 보내서 부음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탈탈불화가 부질없이 왕위의 계승을 다투려 하니 금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탈탈불화는 고려 출신으로서 요동의 심양왕 지위에 있던 옛 왕호의 후손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님이 부권의 중소성에 보내겠다는 글은 이미 공민왕 사후에 우왕위 왕위를 계승했으니 심양왕이 고려의 왕위를 넘보는 것을 중소성에서 못하게 말려달라 이런 내용이죠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의님의 그 문서에 서명하기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좌대원 임박, 전교령 박상충, 전의부령 정도전이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도전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 박상충이 한마디 하겠소 선왕께서 이미 여러가지 계책을 따져본 다음에 남쪽의 명나라를 섬겼는데 이제 와서 부권을 섬기자는 것은 부당한 일이오 박상충의 얘기는 이의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부권과는 외교 자체를 단절하고 명나라와 화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와중에 부권에서 보낸 사신이 고려에 나타납니다 무어라 하였습니까? 부권에서 사신을 보내왔다구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신이 왔으니 예를 갖춰서 맞이해야 할 것이오 대체 부권의 사신이 무슨 말을 전하러 왔답니까? 부권 사신이 가져온 조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무어라 썼는지 봅시다 공민왕이 우리 원나라를 배반하고 명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너희 나라의 임금을 죽인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 조서의 내용이 어떻든 우리가 부권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처지인 만... 아니! 승화하신 선왕을 이토록 모욕하는 서찰을 가지고 온 놈들을 사신의 예를 갖춰서 맞이하자니 정신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오 만일 원나라 사신을 영접한다면 온 나라의 신민이 모두 난신적자의 죄에 빠지게 될 것이오 게다가 부권에서는 제멋대로 탈탈부라를 고려왕으로 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훗날 무슨 면목으로 공민왕 등을 찾아뵐 것이오 이이님이 김의를 시켜서 명사신 채빈을 살해하게 했는데 그 다음 김의는 북쪽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사만 놓고 볼 때 이이님이 김의한테 채빈을 살해하라고 하고 살해를 한 다음 북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정황상 이이님이 일단 김의를 시켜서 명사신을 죽인 다음에 북원으로 보내서 현재 고려 내의 사정을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에서 갑자기 김의가 실제 고려 내의 사정을 북원 정부에게 알렸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북원 쪽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국민왕의 후계를 누구로 하겠다고 지정을 해온 것이죠 여기에서 고려 조정은 북원의 사신을 맞이해야 한다는 이인임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 세력과 정몽주, 박상충, 정도전 등 북원 사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양분됩니다 전자를 친원파라고 하고 후자를 친명파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김광철 교수는 그런 식의 분류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신을 영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 주장한 입장들은 그건 친명파 또는 친명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친원파인가 이렇게 보는 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원나라가 쇠퇴해서 지금 북원의 상태에 있고 지금 매우 쫓겨가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사정들은 고려의 정치 세력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을 영접한다라고 해서 그걸 친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데 의심이 있는 것이죠 고려의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중국의 실세로 등장한 명나라를 아예 외면하고 저 북쪽 한귀퉁이로 쫓겨난 북원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명파 대 반명파라는 구분은 가능하지만 친명파와 친원파로 양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원 사신을 영접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인임과 지윤이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고자 하니 김구용, 이승인, 정도전, 권근 등이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인임, 경복흥 등이 그 글을 물리쳐 받지 않았다 그리고 원나라 사신을 접대할 접반사로 전이부령, 정도전을 임명하겠다 그러니 전이부령은 나가서 북원의 사신을 맞으라 하필이면 북원 사신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온 정도전에게 사신을 맞이하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정도전은 이인임과 한통속인 경복흥의 집으로 찾아가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분명히 말하리라 나보고 사신을 맞이하라고 했으니 확실하게 영접하겠소 내 이 칼로 북원 사신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올 것이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사신놈들을 포박해서 명나라로 보낼 것이오 정도전은 내 친김에 태후전으로 가서 사신을 맞이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못 박아둡니다 그러자 실권자인 이인임과 경복흥이 노발대발했겠죠 이 정도전 처자를 멀리 회진으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그러나 북원 사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균 대사성 정몽주가 장군의 글을 올립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듣건데 북원에선 조서를 보내서 우리에게 선왕을 시해했다는 대역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용서하겠다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잊지도 않은 대역의 죄를 뒤집어 쓰다니 신하된 자로서 어찌 참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몽주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사신을 죽여서 적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원의 사신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로 양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신 영접을 수용하는 입장 그야말로 고려 국익을 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당시의 지치권 세력이었던 이인임 그리고 경복흥 그리고 최영을 포함한 무장세력 중심의 세력 구성을 보이고 있고 사신 영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친명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도전이라든가 임박, 정몽주, 이승인, 김구용, 이첨, 박상충 등등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면 주로 유생층들이라고 볼 수 있고 신돈 집권기부터 성장해와서 지금은 상당히 중진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원 사신을 영접하는 데 찬동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민왕 생존 시에 공민왕이 반원 정치를 할 때 적극 참여했거나 주도했던 인물들이란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친원파로 돌아섰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왕 원년 6월 원나라 사신을 위로해서 돌려보낸 실권자 이인임은 북원 사신 영접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단행합니다 임박, 이 자를 패서인하여 기란현으로 유배할 것이다 임박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이인임이 북원의 중소성에 보내기 위해서 작성한 글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죄였습니다 찬성사 목인길, 밀직부사 조인길 전임판사 정양보를 잡아 죽이고 목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 백언니는 자수를 해왔기 때문에 곤장을 쳐보내도록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관인 이첨과 전배경이 상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상소문은 권력자인 이인임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시중 이인임이 몰래 김의와 공모하여 명나라 사신을 죽이고도 다행히 죄를 면하였으니 이 점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마음 아파하옵니다 오게남은 제 마음대로 정녀위의 사람들을 죽였고 장자호는 김의가 사신을 죽인 이를 정녀위에 고하지 않았으니 그 죄를 마땅히 국문해야 하는데 이인임이 내버려 두고 묻지를 않으니 그것이 첫 번째 죄여 두 번째로는 이첨과 전배경은 최고 실력자인 이인임이 저지른 죄목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조목조목 짚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갈합니다 이인임과 지은은 이와 입술같이 결탁하고 별난을 선동하여 장례화를 헤아릴 수 없사오니 바라건대 이인임과 지은의 목을 베고 오게남과 장자원의 죄를 다스려서 기강을 진작시키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인임의 지위는 요지부동이었고 상속문권으로 하여 이첨은 지춘주사로 전배경은 지형주사로 편직되어 좌천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응양군 상호군 우인열과 친종호군 한리가 이인임에게 아부하여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간관이 감히 재상을 논액하였으니 죄를 어미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첨과 전배경을 오게가 두고 최영과 지은을 시켜서 국문하게 하자 진수라는 말에 전녹생과 박상충도 관련이 있었다 최영이 매우 참혹하게 전녹생과 박상충을 국문하였다 자 이제 그만하라 그 자들을 아예 죽일 필요까지야 없지 않겠는가 모두 유배형에 차하도록 할 것이다 이인임이 이렇게 말했으나 전녹생과 박상충은 모두 귀양가는 도중에 길에서 죽었습니다 친명파 인물들이 상당히 강력한 주장을 하거든요 사신영접에 반대하면서 이인임을 주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양대세력이 정면충돌을 하는 겁니다 정면충돌을 하다 보니까 당시 집권세력 쪽이 이들에게 친명파인 사신영접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물리적으로 숙청하게 되는 것이죠 유배보내기도 하고 수감 또는 주사를 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가서 이인임 정권에서 다시 풀려나서 수용되는 부류들도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최영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최영은 권력자인 이인임의 협조에서 반대파를 모질게 국문에서 숙청하는 이래 앞장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첨 전배경, 전록생, 박상충 모두 이른바 친명적 인사들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이 부권사신을 받을 수 없다고 이인임에게 저항을 했고 그래서 이인임이 그들을 징벌을 한 것인데 이 시점에서의 최영은 일단 외국어 헝권적으로 격퇴하면서 굉장히 큰 명성을 쌓은 용장입니다 이 최영이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향을 지니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영과 이인임이 한편이어서 이인임의 친명파 처벌에 최영이 동원됐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최영도 하나의 무장으로써 당시 정부 최고위권자였던 이인임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때 유배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이첨, 전배경, 정몽주, 김구영 등 사서의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만 20여 명에 이릅니다 이인임의 권세는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1편 왕위는 모니노에게 권력은 이인임에게 이상라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